어떤 이유로든 귀에 물이 들어갈 때가 있다. 귀에 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고 심지어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 귀 안에 들어간 물을 빨리 빼는 방법을 찾아야 귀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귀 안에 들어간 물 빼는 방법을 소개한다. 귀에 물이 들어가 불편함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따끈거림 불편함 통증 균형 감각 상실 청력 상실 귀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물을 빼내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계속 읽어보자. 1. 중력 이용하기 중력을 이용해 귀 안에 물을 빼는 방. 법은 가장 쉬우면서 뭔가를 넣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다. 아래의 방법을 따라한다. 바닥에 눕는다. 귀를 완전히 옆쪽으로 한다. 손바닥을 귀에 댄다. 멱초간 손바닥의 압력으로 귀를 누른다. 귀 안에 물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한다. 연봉으로 남아있는 물을 마저 닦아낸다. 2. 하품하기 하품을 하거나 무언가를 씹는 겉도 귀 안에 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품하거나 무언가를 씹으면 중도에 압력이 가해져 귀 안쪽에 액체가 방향을 바꾸게 되기 때문이다. 3. 헤어드라이어 활. 용하게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면 귀 안에 물을 증발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뭔가를 귀 안쪽으로 넣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드라이어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가다. 귀를 옆쪽으로 살짝 당긴다. 드라이어를 켜고 중간 바람으로 켠다. 12일 5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귀 안쪽으로 드라이기 바람을 30초 정도 쐰다. 귀 안에 물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한다. 4. 발살바법 활용하기. 이탈리아 의사 앤선이 말이 아 발살바가 만든 이 테크닉은 귀 안에 물을 빼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숨을 깊게 쉰다. 입을 다문다.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막는다. 코에 부드럽게 공기를 불어넣는다. 공기 압력을 조절해 귀에 있는 유스타키오관 중위에서 인호로 통하는 관을 열리게 해주는 방법이다. 5. 소금 활용하기. 소금은 수분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위험이 생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레인지에 소금 1톤을 데운다. 소금을 면으로 된 주머니에 넣는다. 이 주머니를 귀에 넣고 5분간 있어라. 물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한다. 6. 조금의 만을 활용하기 방법. 은귀 안에 물을 빼는데 도움될 뿐만 아니라 항균 효과도 있어 귀가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을 막아준다. 또 통증도 줄어들 것이다. 깨끗한 만을 한쪽으로 즙을 낸다. 이것을 3-4 방울 정도 귀 안에 넣는다. 1분 정도 기다린다. 귀가 자연적으로 마르도록 뜬다. 그래도 물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2시간 후 반복한다. 7. 과산화수. 소 활용하기 발포 성질이 있는 과산화수소는 귀 안에 물을 쉽게 제거해준다. 또 귀지 및 다른 잔여물을 없애는데도 효과적이다. 살균된 드로퍼 스포이트를 활용해 과산화수소 4-5 방울을 귀 안에 넣는다. 2분 이상 기다린다. 귀를 다른 쪽으로 젖혀 남은 액체를 빼낸다. 8. 알코올과 식초 활용하기 방법은 우리 할머니들 세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방법이다. 귀 안에 물을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항균 성분이 귀 안의 감염도 치료해준다. 알코올 1톤과 식초 1톤을 섞는다. 드로퍼 스포이트를 활용해 3-4 방울 정도 귀 안에 떨어뜨린다. 30초간 기다렸다가 귀 바깥쪽을 부드럽게 담는다. 귀를 반대로 젖혀 남아있는 액체가 흐르도록 한다. 이 글에서 소개한 모 등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귀 안에 들어간 물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보자.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르도록 하자.